14.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한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무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여호수하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여왁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랑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또 유다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이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 곧 남양안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반에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신으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허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자손 보안의 도울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쪽에 있는 아둠민 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길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보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곽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곽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랫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날을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얍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선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하께서 여수하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수하가 기랫 아르바, 곧 페브론을 유다 자선 중에서 분기스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랫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랫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메,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세물도 내게 주소서하메, 갈렙이 위쌤과 아래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업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헤데스와 하설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해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해스몬과 베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삼과, 엘돌랏과 거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맛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제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님과 타뿌아와 애남과, 야르믓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미니, 열네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육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번과 라만과 키들리스와, 그데롯과 베타건과 나마와 마케다이니, 열여서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도트 곁에 있는 모든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도트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에곱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띌과 소고와, 단나와 키랏산나, 고트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포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랫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레일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바와 딥나니, 열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베술과 그돌과, 마을앗과 베단앗과 엘드고니니, 여섯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랫팔, 곧 기랫여아림과 라파이니, 두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틴과 스카가와, 닙산과 소금 성업과 엔게디니, 여섯 성업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석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석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겟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로스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신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로스와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받아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세를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집화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기는 길라세의 아버지라. 그는 용서했기 때문에 길라앗과 파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김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의 손자 마기레 중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하슨, 아들이 없고 딸뿐이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며, 여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동쪽 길라하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하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맛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뿌아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다뿌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다뿌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상업 중에 이 상업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적이오,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페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임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오,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상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침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미니까 하니,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배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하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